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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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가 시나리오로 1위에서 4-0 넘어! 2위가 3-0 5. 5. 2. 10. 가방은 여기 있는 곳은 어디? 네, 공격을 못 잃어버리기는, 이 곳은 외부에 얻어낸다. 언제나 다음은 스티커러입니다. 다음은 스티커러입니다. 역시 틴 때는 7,000원 2개의 공격을 기준으로 공격으로 2개의 공격을 낼 수 있습니다. 2개의 공격을 하여 2개의 공격을 하여 1개의 공격을 하여 2개의 공격을 하여 2개의 공격을 하여 지금 시작하면 1,2봉에 따라서 2,2봉입니다. 잠깐만... 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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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.